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찬에 관하여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세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찬의 다양하고 풍성했던 이미지, 의미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중세시대의 성찬은 죄라고 하는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제거로서의 세례 그리고 자범죄의 제거로서의 성찬이라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성찬은 신비로운 죄사함의 의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은자를 위한 미사 이 성찬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고 하늘로 보내드린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이 성찬은 더 많이 들여지게 됐지만 그러나 회중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사제 혹은 신부들이 홀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성찬을 드리는 하나의 제사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중세신학을 만들어 오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가톨릭교회의 성찬신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은 하나님께 성찬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는 크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희생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찬의 다시 말해서 성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중세신학 때문에 몇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중세와 맞닿아 있으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후수이고요 두 번째 분은 루터입니다 이 두 분은 실제적으로는 중세와 함께 공존했던 분이기도 하면서 또 중세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개혁자의 역할도 했죠 이분들의 활동이나 신학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특징 그리고 또 중세신학을 어떻게 진단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개혁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빵을 받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받는 것은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웨이퍼니까 동그란 웨이퍼를 입에다 넣는 것 또 입을 벌렸을 때 넣어주는 것 이것은 쉽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을 때 포도주는 잔을 받아서 마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수염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인 경우에는요 또 흘리는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진 상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화채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흘려지게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아주 큰 낭비 불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많은 힘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점차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면서 중세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주는 이종배찬이라고 하는데요 빵과 포도주 두 가지 종류를 주는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종배찬이라고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교회는 이종배찬이 아니라 일종배찬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유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의 낭비 포도주가 자칫 훼손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포도주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배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떡만 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웨이퍼만 주는 것이죠 이것을 일종배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교회가 성찬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도 가톨릭교회는 성찬을 베풀 때 떡만 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개를 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떡을 주고 또 포도주를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떡만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만들어졌느냐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런 이론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실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다 라고 하는 신학을 만듭니다 떡의 떡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온전한 실체가 떡과 포도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은사는 각각 속에 전체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통 살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냥 고기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 살에도 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먹는다고 하지만 몸에서 피를 다 빼고 먹는 것이 아니고 몸에는 그 고기 안에는 피도 함께 들어있지 않느냐 이게 전체의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는 전체가 이미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는 떡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전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포도주 안에도 그리스도 자신이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받게 되더라도 완전하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서 떡과 포도주 중에서 하나만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 배찬입니다 이 일종 배찬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중세 시대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해석이 되어오면서 일종 배찬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일종 배찬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얀후수인데 종교개혁자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고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개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죠 이 얀후수가 일종 배찬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 떡과 잔을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교황청과 맞서게 되는데 이것이 얀후수의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일종 배찬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함께 줘야 되는데 떡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잔도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그만 종교회의에 와서 토론하자 라고 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1415년 컨스탄틴 공유회에 가서 변론하려고 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얀후수입니다 후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순교한 후에 후수의 사상과 뜻을 이어받은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그 공동체가 바로 보헤미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예배당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코 프라하에는 체코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예배당 위에 보이는 바깥에 놓여있는 십자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바깥에 걸려있는 십자가 탑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는 잔이 올려져 있죠 요즘 모든 교회마다 잔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체코 교회는 이렇게 잔을 맨 위에 올려 놓고 잔을 상징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잔을 주어야 한다 잔도 성찬에서 베풀어 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얀후수의 가장 강력한 매우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프라하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에도 이렇게 잔 모양이 그려져 있죠 또 체코 프라하 박물관에 가시면 여러 잔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잔과 십자가가 어우러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체코 프라하 교회의 어떤 상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졌던 건물들 양식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 건물 위에 보이는 장식들인데요 지붕이 있고요 지붕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잔 모양의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도 잔들이 들어있는 거죠 잔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건축물에 잔이 그려져 있는 건 말고 그 사이에 하나의 곡선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곡선의 흐름이 마치 하나의 잔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이 잔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잔 비슷한 모양이 그 사이에 있지 않나요 이게 체코 프라하에서 제가 구한 잔인데요 당시에 사용됐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 지붕에 양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야누스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종배찬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빵과 포도주를 함께 주는 성찬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누스의 주장 그리고 이후에 또 루터의 주장 이어지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또 장로교회는 지금도 항상 빵과 포도주 두 종류의 성찬을 모두 주게 되어 있죠 하나만 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누스와 관련된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성찬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와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루터가 보는 문제점 중세교회 성찬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이었습니다 루터는 예배를 개혁해야 되는 핵심에 바로 희생제사로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의 그 신학이 훼손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희생제사로서의 어떤 성찬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어떠한 공로사상이나 성자와 사제를 포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중보적 위치도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든지 또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게 삶을 살았던 성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또는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주는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구원 사상을 훼손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이건 그냥 조금 농담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만 저 사람은 내가 아직 구원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빵을 주면서 성찬을 베풀었어요 성찬을 베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데 사제가 그에게 빵을 주면 그래서 그가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그는 구원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 자체를 우리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효론이라고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하나의 예전을 통해서 성찬 예전을 받음으로써 구원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을 중보적 희생을 도리어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희생제사로서의 성찬을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책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미사가 선행과 희생제사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중세교의 미사가 이런 선행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의 사크라피시움적 요소를 루터는 비판을 합니다 미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는데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재물인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신다고 카토리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우리의 성찬이 사크라피시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지금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일회적인 사건 완전한 사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도리어 매주마다 미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비판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간주될 수 있는 성례전, 성찬 그러나 성찬은 결코 제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거양해서 하나님께 성체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제사 사크라피시움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도리어 루터는 이 예배는 우리 성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네피시움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크라피시움이 아니라 베네피시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건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다시 죄 용서를 받고 또 자범죄를 해소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주장하는 매우 중요한 성찬과 관련된 개혁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보리의 단번에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의 희생 제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베네스피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루터가 1523년에 쓴 포뮬라 미사에 라고 하는 미사 규정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지적하는 말을 제가 몇 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사와 성찬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어 많은 경건한 사도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추가되어 신성한 것들을 오염시켰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사와 성찬이라는 이름뿐입니다 물론 경건한 교부들 가령 아타나시우스나 키프리안과 같은 이들이 성찬을 축복하기 전에 차분한 소리로 몇몇 찬송가들을 읽었던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합니다 또한 끼리의 엘레이슨을 첨가한 이들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서신서와 복음서도 꼭 낭독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첨가된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나 더 쌍투스 또 아누스데이 등도 배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우상들과 재단들이 불경관한 사제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주님의 성전에 계속 더해져 왔다는 데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규범집이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져서 미사는 희생제가 되어버렸고 기도는 돈의 놀이가 되었고 죽은 자 부자 여행객들을 위한 미사가 거행되는 등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가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루터는 희생제사로서 성찬이 얼마나 큰 변질인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루터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브릴리오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루터의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베네피스임의 입장에서 성찬을 해석함으로써 개인주의적인 성찬의 어떤 성향으로 이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은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의 용서함으로써의 성찬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자범죄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이런 희생제사로써의 성찬의 의식 역시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세의 교회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찬이 흘러왔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관점이 부각되었고 또 화채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얀호수와 루터가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얀호수는 일종 배찬으로 바뀌어진 변형되어진 성찬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빵과 포도주, 이종 모든 것을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는 성찬 본래적 성찬으로 성경적인 성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였고요 루터는 과거의 성찬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서의 성찬은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의 성찬의 흐름 속에서 얀호수와 루터의 성찬, 신학에 대해서 또 그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로교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두 분의 성찬 이론을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